이 손이, 골반을 막고 있던 이 손이 그대로 상대방 목 밑으로 들어갈 정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벅싸움TV의 벅싸움입니다. 연습 더비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연습 더비와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모기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다스 초크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다스. 간다스. 간다스. 진짜. 목 살게 되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배워볼 다스 초크는 리슬라이드 패스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리슬라이드 연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, 한 손은 무릎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무릎 안쪽, 그 다음에 옆으로 눌러주면서 이게 따라올 거예요. 따라올 때 오른발이 상대방 여기 안쪽, 이 홈 부분에, 그 다음에 왼발이 이걸로, 그 다음에 이 따라오는 다리를 여기 오른손으로 골반을 딱 찍어서 이렇게 막아주세요. 이렇게, 첫 번째. 그래서 하나, 둘. 이렇게. 그래서 이 다리가 나한테 이렇게 오지 못하게, 응? 이런 식으로 막아주세요. 이렇게. 반대로 다 마찬가지로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됐으면,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양손을 이용해서 상대방 손을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기대면서, 기대면서 한 손은 겨덩이 안쪽, 그 다음에 한 손은 팔꿈치 적어지면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가드 패스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가드 패스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. 네, 하나,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손을, 하나는 겨드랑이. 하나는 이렇게, 겨드랑이로 이렇게 몰아줘요. 이렇게 쭉 빠져서, 공덩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쌓이고. 하나, 둘, 하나, 둘, 가드 패스. 자, 이런 식으로 일단 가드 패스를 해 줄 수 있는데, 이거를 하다보면은 상대방이 손을 이용해서 저를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때 바로 나스 초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싹 들어갔는데, 손이 딱 이런 식으로 밀렸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파기도 애매하고, 가드 패스를 하기가 이 손 프레임 때문에 애매해졌어요. 그러면은 이 손으로 상대방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몸을 트세요. 지금 이 사람이 저를 밀고 있기 때문에, 저는 일로 가려고 하면 팔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몸을 틀어주면서 손을 챙겨주세요. 그러면은 상대방 어깨가 여기서 수직이 되기. 그러면서 이 손이, 시점에 골반을 막고 있던 이 손이 그대로 상대방 몸 밑으로 들어오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뒤통수 있는 부분으로 나오게. 그 다음에 다리가 마지막으로 쭉 미끄러지면서, 미끄러지면서 반대 손 그리 완성시키고, 눌러서 이렇게. 나스 초크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손 막히면 잡아서 당기면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고, 골반을 쭉 끈은 손이 목 밑으로 깊게. 그 다음에 다리가 쭉 빠지면서, 내 가슴으로 상대 팔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손을 잡아서, 반대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, 손이 막혔죠? 손이 막혔을 때,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이 손의 힘을 계속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몸을 옆으로 틀어주면서, 손을 잡아서 이렇게.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 골반 집었던 손 있죠? 여기 집었던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, 목 쪽으로 깊게. 그래서,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. 여기 어중간하게 목까지 나오시면 안되고, 여기 쭉 펴고 들어가서,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. 나오면서, 다리가 미끄러지듯이 아래로 떨어지고. 그 다음에, 여기 알턱을 딱 잡아준 다음에, 상대방 여기 날개뼈 쪽을 딱 잡아주면, 그대로, 내 팔과, 상대방 어깨가 동시에, 자기 목을 조르게 돼서, 초크가 완성됩니다. 자, 연속 동작을 한번 보고, 맞히게요. 자, 니슬라이드 패스를 하다가, 연계되는 동작으로, 라스트 초크를, 도복 없이, 운동을 했을 때,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배워봤습니다. 항상, 동행상으로 본 거랑, 자기가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, 체육관에서, 열심히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박성호TV의 박정홍이었습니다. 연습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